아 치랄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게 뭐야 여기서 다시 해보자 다시 오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거 리얼한데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봐?...为什么야! 와.... 떴얼 와 이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구나 여기가 죽는다 죽는다 여기가 죽는다 니는 뭔데 니는 뭔데 니는 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낙인 찍어프네 진짜. 어 뭐야. 이틀린 서버. 나는 현상금 사냥꾼 중 하나였네. 내가 현상금 사냥꾼이었네. 전적이. 오 약간 낙인. 오 내 캐릭이가. 내 캐릭이 아니네. 뭐인데. 나쁜 놈들이고. 땅의 목적이 아니라고. 와 뭔데. 인육을 먹나. 와우. 아버지 좀 하자. 잠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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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들을 죽였다고. 내 배우자의 알론조. 알론조가 내 배우자구나. 아. 오케이. 스틸워트가 누군데. 가족이라고 한다고. 견친교배종. 술과 총알을 매매하던 사람이라고. 일단은 별로 썩 좋은건 아니지. 클래컬 과목에 스틸워트 한 놈이 생포했다고. 아 스틸워트라고 하는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. 그룹이구나. 불뿍력 셋둥이를 챙기라고. 아. 총. 불뿍력 셋둥이면 총 빠져있나. 내가 은퇴할 때 리볼버 장비들을 죄다 묻었다고. 무순한거 찾으러 가야되는거네. 휴대용 중계기 최신형이 통신형이 유명할거야. 소지품. 이게. 아 메세지를 받을 순에서도 내가 답지를 보낼 순 없네. 낄 수 있는게 없나. 여전캐스트 물품이네. 어떻게. 이거 자식이 없네. 그리고. 위에꺼. 능력에 한 봅시다. 리볼버에 대해서. 이런식으로. 석양이 진다. 우와. 이거 좋네. 눈에 보이는 애들한테. 자동으로 한발씩 나가는거네. 제발. 연발사격. 오오오오. 그 다음. 산탄총. 제장전하지 않고 오직총은 계속 사용하는거고. 원래 산탄총이 이정도면 몇발짜리지. 산탄이면 두 발에서 여섯 발. 두발... 두발짜리인가배 소총 사격 이런것들 있고 활도 있고 그 다음에 근접이 있고 특성 한번 봅시다 특성해보면 자물쇠를 따기 25% 확률로 자물쇠를 따기를 불어트리지 않는다 일단 뭘 열려고 하면 자물쇠 따기가 있어야 되는가배 저게 근데 저게 부서지는가배 사용하면 돈 더 없고 근데 이 카드를 어디서 주는거지 황금 스페이드 다이나마이트 높이뛰기 뛰기도 되고 25% 풍대 사냥꾼 할 조절할 때 5% 이게 이렇게 괜찮네 사냥꾼 빠른 은신 은신도 괜찮고 HP는 나중에 일이고 빠른 재장전 재장전 10% 나쁘지 않은데 햇빛이 사격수가 25% 일단은 제가 볼때는 일단 요거 모든 총에 소총 산탄총 활로 산탄하고 소총에 일단은 괜찮은데 권총이 아니어서 조금 그렇게나가 빠른 은신 HP 이거 장전속도 요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총알 피하는 사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 요것들은 나머지 보면 되고 지금 캐스트 목록 월드맵 월드맵 월드맵이 엄청난데 억수많은데요 그 다음에 다시 명성은 뭐야 지금 현재 농부구나 명성은 이런거고 이게 48개까지 줄 수 있고 히트 포인트 이게 피네 이거는 액션 포인트 능력을 사용하는데 쓴다고 조끼를 입을 수 있고 일단 조끼 입을 수 있고 장신구 입을 수 있고 이게 뭐지 머리가 총 하나 둘 아 이 권총 이게 산탄 여기 그냥 소총 활 주먹 이럴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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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나타나면 노란색이 뜬다고 자물쇠 따기 아 이게 자물쇠 따기에 중요하겠구나 뭐야 이거 화장실이잖아 어 일단 2단 3단 일단 아 쥐랄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게 뭐야 이거 서기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오 소리도 들린다 미쳤다 이거 이게 리얼한데 사파기 사파기 설마 여기가 내 장비 숨기라는 데가 맞네 권총이네 권총 권총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아 아 아 뭐요 와아 이게 방향을 맞아야 되는구나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다 어이 경산근데 어이 이거 다 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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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가져가면 안되는데 빨간거 가져가면 안되는데 빨간거 가져가면 안되 야아가 어 그 뭐지 그 애 무리중에 한명이랬지 그렇지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시리 도또 말 안해 내보고 해보라고 이 새끼 손가락으로 뿌려트려 보여야지 이 새끼가 어 미친년 이 새끼들 분노한 적에 남겨보네 이 새끼들 야쿠 이게 다 부숴버려야지 셀비라고 셀비 크로스 요새는 다 부숴버려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또 지랄이네. 북동쪽으로 5시간. 북동쪽으로 가라고? 이게 약간 이런식이구나. 다 읽었고. 다행인게 읽은걸 읽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조금. 뭐야 이거. 뭐야 이게. 닌프의 유물. 클래스 및 무기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. 이거네. 아 이거는 현재 소진 하나. 이게 다 3개짜리네. 그래서 안되는거네. 발차기. 오 도대체 괜찮은데. 파편지래. 오 이거는. 내를 제외한. 이거지. 이걸 배워야지. 무조건 이제 다른건 없지. R1에 삼각형 동그라미네. 아 이거구나. 써보자. 이렇게 된다고. 가는데. 계속 가자. 로스겐. 재밌네요. 조금서부터 정쟁을 좀 해봤으면. 좀 싸움을 해봤으면 좋겠구만. 저기다 아 이 수굴이구나 낮추고 여기 알아라 이거 뒤에 은신 죽이도 있나 적채압폐압기 rt 누르면 지신은 숨겨야 된다고 아이템 더 줘야지 잠시만 내 청구사 좋은거 아이가 30에 6 30에 6 중간평균 2에 1 똑같은데 똑같아 똑같아 그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좋아 좋아 현재까지 좋아 뭐야 무슨 총알이야 금방 어 총이다 두번째 총 그러면 이거 평균가 총 바꾸자 됐죠 저총이 되는구나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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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ş 간장 간장 좀 감 잡았다 짱전 건축총알밖에 안주지 이 놈인데 한 놈 죽이고 또 한 놈 연속을 죽여질 란가 한 놈 죽이고 살포시 조금 있다가 그래도 다시 안 일어나네 죽이고 나서 안 일어나네요 약간 기절시킨 느낌인데 맞죠 새로운 총 이 총이 안 좋은 총이네 30A6 이게 좋은 총이고 무기 아니 아니 그래 이거 야는 얘도 안 총이네 그럼 이제 다 팔아보야 되겠네 빨리 가자 가자 빠른 저장미 탕이 좋다고 그 다음에 저장미 탕이 좋네 저는 억수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레드리스는 구멍이고 구멍이 되는데요. 한약집이 늘어나고 일로 총도 다 팔아보야 되겠네. 이거 가방만 차지하고 더블 배럴이 생긴데 좋아 좋아. 클래스 올리는거 팔차기 팔차기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총알 피하다. 총알 피해다니 총알 피해다니 총알 피해다니 어 한개 더 있다 뭐야 뭐야 이거 루이스 야 뭐야 쟤 뭐지 다 팔아야 다 팔아야 다 팔아 다 팔아야 다 팔아야 무슨 조끼 조끼 방어력 조끼 입었네 옷자리 이거 입었네 자동으로 입어지네요 후 후 힘대 어 이거는 자문서 따기 성인장이잖아 피 채우는 거 3마리다 이쪽으로 안움직이나 움직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여기 오면 바로 터뜨리면 될것같은데 컴온 움직이봐 무빙 무빙 움직이나 여기 안걸리는구나 와 산탐총을 줄 아나 인마가 대장인가봐 무리들이 스틸 워터고 대장한테 멍청이를 해도 되나 식욕을 인용먹나 오 뭐야 뭔데 대물로 변하는 데야 뭐임 음 음 음 음 여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. 사이렌즈가 다가오는 것 같다. 희망의 남편이 없었다. 발차기하고 좀 출발해 소총이 쎄게 쎄네 40 뭐 바꾸는 건데 이거 산타인데 다섯 바이네 버리고 분필 버리고 1개짜리는 다 버려 1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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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병 다 버려 1원 총원 팔면 얼마지 2원 총원 2원인가 괜찮네 숟가락 1원 그렇지 양은 25원 됐고 총원 7원 2원 총절이 2원이구나 5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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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이 없고 산탄총 제술cle 제술철청 열쇠가 6원 3원 7원 6원 5원 총원 1개짜리는 다 버려 야지 1원 활력강장전이 됐고 3원 개출로 되니까 나도 3원 18로 가야 되는거 아이가 지금 이거 가방이 너무 그거한데 2원 이건 얼마인데 25원 아 뭐야 이거를 잠시만 지도보자 반기지 않다고 갔다가 가면 시간이 갈까 이거 3일 남은게 아 그냥 가자 뭐야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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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이게 무슨 일이야... 됐어... 됐어... 말이 있고... 4첩을 죽이는 것 같다... 아우... 시체... 시체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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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디인거야 오우 오물 알림 뭔데 황금스페이드 누구네 빠른 재장전도 괜찮고 자물쇠 자물쇠 가자 자물쇠가 났다 육부 먹기 그거 많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좋지 창을 조준하게 되면 황금 열쇠 허브신문 지원요청 세개 어 이 내려가는데 군총 후부총 산탄총 일반총 장전되어 있고 아 이게 없네 소총이 없네 이거 뭐지 일단은 요걸로 가져가야 되네 아 아 아 으 아 으 으 궁재를 하나 주어주면 셀비 궁재를 준다 무덤 하나에 알렉산더 무덤에다가 뭐야 뭔데 이게 평생친구 빔센트 스틸워트 뭔데 모르겠지만 일단 조합인다 오른쪽에 강암물은 무로 부술 수 있지만 다이나마이트 패러 폭화가 안되는거는 없을 수 없다고 연세러 폭폐 은등어리 개시빌 좋아 아씨 채굴하려면 구리광성은 꽃갱이 필요하구나 와 별필 좋다 근데 아래에 착착감기는 물 이쪽도 들어있다 삼각형은 어디서 걷어찬다고 너가 저기서 죽는다 죽는다 이거 기다리자 너는 뭔데 너는 뭔데 오빠가 죽지 그거 왜 자꾸 서있노 이 새끼다 오빠가 죽으라고 얘기를 했을건데 대체 대포 밀주 대스 먹어 뭐 뭐야 이 새끼들 강력한 적은 어 이렇게 등급이 있구나 주먹갱단이네 이런 필요없고 뭐 아니 아니 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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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자 장자 오프다 지금 뭐야 더블 배라 위에 있는거 같은데 아이씨 안보인다 아이씨 안 으 으 으 E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어 에서 예 죽는 거야 오 설폭에 죽는 야 너 5 공격 속도가 올라가네 저희랑 같이 하시따 휴식이 해봐야 되나 브랜더 화이트 뭐야 이거 오! 카드! 황금 카드 오! 그거 다이나마이트 피해 25% 인가 봄조끼 10% 됐어 피해가 25% 인데 어? 이것도 인데 이기들 왔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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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% 별 2개짜리 인데 괜찮은데 찬양하라 오! 오! 0451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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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을 어디로 가든가, 대장관 안이랑 이야기 하든가 전보 아까 무덤도 찾아야 되는데 자막 제작 테이프 대비 대책을 찬송 다 prevalence 응 2-3 잠재 계시는... 2-3 3-3 9시던 10시 10시 전리품부터 가야되는데 전리품부터 가야되는데 전리품부터 가야되는데 전리품부터 가야되는데